이제 클린 선거 시민 행동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사회의 특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특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TV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다루려고 했다가 다 포기를 하고 침묵하는 주류 언론 침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주류 언론 침묵도 침묵이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침묵도 침묵이 아주 깊습니다 질문이 깊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선거 최고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발견된 사실을 보면서 중앙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아마 2010년 무렵에 아주 큰 사고를 친 것 같다 선거의 증보가 완전히 탈취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은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몇 년, 조금 계시죠? 몇 년이라고요? 2007년 제가 한 2010년 무렵 정도로 보입니다 2010년 정도로 네, 한 2002년에서 중앙선산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다가 어느 무렵 한 2010년 무렵 이미 선거가 탈취가 되어서 왜곡이 되고 부분적으로 왜곡이 됐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조혜주 상임위원 과장급이나 이렇게 했던 때가 2002년부터 전산화가 시작이 된 것 같죠? 김대중 정부 때죠? 네, 2002년부터 전산화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한 10년 무렵쯤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이미 벌어졌었다는 거죠 이미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중앙선관위는 거의 폐지가 되는 수준이죠 거의 뭐 세월호 참사를 법원 가는 이런 선거의 정보가 완전히 도수질 당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면 아마 그것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은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2020년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실이 이미 발각이 되고 난 이후에 골무가 잡혀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도 지금 언론들도 최근에 침묵하고 침묵의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방송 언론이 침묵의 카르텔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어떤 광고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기문제 상황을 봤을 때 앞에 저질렀던 과호거들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저질렀던 과호 그러니까 거짓말 탄핵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들이 발각이 된다면 지금 이 언론들도 지금 무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을 행성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걸 2019년 프로듀스 101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아태경 씨가 잘 밝혀내는데 좀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아태경 씨는 지금도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그렇게 통계를 보는 게 눈이 없는지 나는 항상 친분이 있는 그런 정신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포지션을 취할까 그런데 한번 프로듀스 101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2019년 프로듀스 101 조작 사건이 들통이 나는데요 그것은 투표 결과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문제 그 끝자리 수의 문제들을 가지고 관찰자들이 발견한 거죠 발견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봐보니까 프로듀스 101, CJ1부터 줄곧 계속해서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조작의 주체가 CJ가 있고요 그리고 CJ 프로듀스 1에 참여하는 기획사가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이 기획사 100여 군데가 다 가담하지 않고서 CP와 PD 두 사람만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와 PD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대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처벌을 받는데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을 받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이 시리자들 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소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 분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참여했던 거의 100여 군데 기획사들이 싹 다 참여한 것이 팩트인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CJ의 역할도 아주 컸을 것이다 이 CP와 PD가 무슨 영광을 얻자고 이렇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작 자체가 아주 그냥 만연화되어 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던 그 사실이 지금 사회로서는 부정선거와 똑같다는 거죠 데자부여라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한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모래시계 홍은 홍도 이렇게 왜 침묵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찰 같은 데 오래 계시면 이런 사건 딱 보면 저는 감이 올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침묵하는 겁니까 홍주표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부정선거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를 옮겨서 이미 조작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조작할 수 있는데 지역구를 옮기는 쪽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씨는 왜 그렇게 또 미치근하게 하죠 오세훈 의원은 시장 지금 시장은 결국은 부정선거의 문제를 잘 아마 괴뚫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입어떨어지면 다음에 당선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다 실제로 본인이 실전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 오히려 과거 선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일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근호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들은 정의의 친구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네요 다들 기존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이익에는 이익으로 굉장히 천재십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은행을 보면 자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절제된 언어와 그리고 아주 세련된 언어들을 분사하시고 행동들을 하시는데 아주 천재적으로 하시는데 이 천재성이 결국은 시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들에게 재산을 강탈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지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을 한 뺨이라도 느리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까 지금 이제 정규재 씨는 또 정함철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정성가 없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정함철이라는 사람을 정규재한테 소개한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잖아요 그 여름에 우리 젊은 유튜브는 조슈아님도 그렇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김진태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성거를 거의 더운 여름에 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정성가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로 내도록 정함철이라는 사람을 정규재 함께 소개한 사람이 김진태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친구들은 참 이게 밝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슈아님 그때 여름에는 힘들었죠 네 박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공병호 박사님이 실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박사님과 거의 한몸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사모님께서 직접 박사님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춘천에 그 땡볕에 산골 곳곳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하는 그 팀을 자원하셔가지고 실제로 김진태 찍었습니까 누구 찍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 아니냐 하는데 이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 다 그걸 일일이 물어봐서 다 비율을 계산해서 그 결과는 뭐였냐면 선관위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김진태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일하고 비슷하게 나왔던 거죠 사전도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나와서 또 김진태 특집으로 여러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걸 얘기를 고민하다가 제가 하는데 김진태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왜 부정선거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예전에 김진태 후보가 검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사건에 그런 걸 신고를 한 사람을 오히려 더 처벌을 하는 그런 선거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 관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런 처벌을 내렸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가 상당히 꺼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상당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보를 봐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정말 당신은 이겼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한 내용을 특집으로 내서 다른 후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독 김진태 후보만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태극 여러 가지 애국 집회 같은 데서 열심히 나와서 또 열심히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또 관심 있게 분석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부정선거를 애써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 소개를 하는 등에 그 이상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왜 그랬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으로 정말 의혹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나라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선거가 부정이면 나라가 개판이란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권력이 정당성이 없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뭘 가지고 우리가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면 어쨌든 그건 다음의 특집으로 정치인들은 왜 비급한가 이런 걸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한번 조슈아 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조슈아 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정치인의 비급한 부분인데 그런데 비급한 게 아니고 원래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뒤로는 자기의 사익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진실을 목말라 하는 그 시민들에게 무랑급 떠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찾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비급하게 돌아선 것을 보면 자신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결국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로 침을 뱉고 아무것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물에 빠졌을 때 그 아내를 구하는지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 비급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다음 정치인 인생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었다는 것에 이게 뭐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 나온 저를 포함해서 또 두 분은 나경훈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진태 의원이 당선된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당선된다고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받고 나서 나라의 덕을 많이 잃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나라가 좀 반듯함이라든지 정의로움이라든지 올고점이라는 기반 위에서야 그렇게 자식들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돌아갈 건데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뭐 검거 무효소송도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고 또 필요하면 엑스맨들을 그냥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켜가지고 공격하도록 만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옛날에 검사를 했던 이름 날렸던 무슨 언론이 된 그런 관계는 없는 거죠 사람 구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슈아님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런데 김진태 후보에 대한 제가 얘기를 언급을 좀 어떻게 폭로라면 폭로인데 얘기를 해서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조금만 부연을 좀 해드리면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만 저에게 이걸 얘기해 준 분은 그 판결에 판결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걸 참고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사과할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진태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오히려 예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걸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인 것으로 뒤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린 그런 전력이 있었다 그것을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인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지난 날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앞장서겠다 지난 과거는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서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김진태 후보는 이거는 이때까지의 과오를 모두 씻은과 동시에 전 국민의 오히려 더 응원과 격려를 받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설득했지만 지금 1년이 지났지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김진태 의원을 응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시고 내가 원래 당연히 당선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시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도 그리고 이상한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정암철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도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되돌리면 뭐든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도대체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하려면요 정치인으로 오래 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더더욱이 정치인을 넘어서 정말 인격인으로서 거듭나려면 본인의 이 생각을 고집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에의 오크노 대표님 그거 하나 물어보죠 지금 나는 조선중앙동화를 보면 항상 이렇게 해를 걸 걸 차는 게 다들 쇼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졸리니 줄리니 둘리니 우리는 애들 클 때 둘리가 유명했죠 그거 다 너가 쇼하는 거다 이야기이지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를 조작을 하고 결과를 뒤바꾸는 이런 지경이면 대선 결과는 3%에서 5% 이내로 좁혀질 텐데 결국은 선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리석을 자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길을 말하는 사람 이 시대에 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자유와 민주를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렇게 뜻다방처럼 언론들이 막 이렇게 윤석열을 띄우고 최재형을 띄우고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돼지 몰이죠 그냥 돼지 군중 몰이가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최소한의 말하는 자유가 있다면 이런 개, 돼지 몰이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득 그 정보를 접한다면 시민들이 외면하고 돌아설 것이다 줄리, 보돈이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난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묻죠 아니 공병호TV에는 세상에 다뤄야 될 주제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1년 이상 주구장창 달리느냐 내 눈에는 다 가짜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모리, 낙이모리, 닭모리 이런 몰이처럼 보이는데 그래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결론이 나 있는데 그걸 보고 참 딱하다 이게 21세기 사는 우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슈아님 한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몰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우파적인 스탠스로 살아오지 않았고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무현을 지지해서 저도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건 탄핵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좌파, 우파 이런 것에 관심을 예전에도 좌파로 살아왔던 건 아니었고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제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정치에 관심이 생기고 좌파, 우파 이런 것에 관심이 생긴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제 나이쯤 돼서 이제야 정치에 좀 관심이 뛰어서 초, 중, 고등학교 때 주입식 사고 방식에서 스스로가 독립적, 자발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리라 봅니다 특히 너무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이게 뭐냐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물이라는 것은 바로 선거에 부정선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을 뽑아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는 사람을 계속 뽑아주는 공천시스템도 문제지만요 아는 사람을 계속 당선을 시켜주는 선거 시스템 이 자체가 상당히 고인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사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슈아 님 이제 본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긴 거 그 슬라이드를 한번 떼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주시는 건데 나가기 전에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지금 준비가 시작되는 그런 길이 이렇게 누구나 그래서